덤벰보 뭐가 아냐, 네가 여기 왜 있어? 설사지? 그게 아니고선 그렇게 뛰쳐나갈 수가 없어 어머 설사 정말이야? 나 쟤 거였다 설사지? 그게 아니고선 그렇게 뛰쳐나갈 수가 없어 ш1 어머 설사 총마리야? 어때요 안 부끄러워 설사.. 어 사실 설사 왜 부끄럽지? 너? 아니 이 봄인데 고마워 설.. 고마워 설사 잘 끊었다 고정 좀 하네 설사지? 너 설사지? 아 그리고 간병 안 낳는 사람이 왜 이렇게 잠을 잘 자? 어? 어 purse 드렁드렁 От 그때 forearm 내가 잠을 못 쪘어 어머 난 그런 사람 많 woman 집에는 침이 없어요? 침분장 할까요 침분장? 치약 있니 치약? 네 침분장 많은 사람이야 반 баз 했어 아니, 이게 치아노즙 맨날 먼저 할게 침 좀 닦아 너 간병 안 낳는 사람이 왜 이렇게 잠을 잘 자? 어? 계속 코 고는 소리 때문에 잠을 못 잤다고 아, 제발, 제발! 아, 제발, 제발! 제발, 제발! 제발! 제발, 제발! 제발, 제발! 제발, 제발! 제발, 제발! 아니, 왜 이러세요? 알이 큰 거 알만 크면 돼 이게 이게 사이드 보자 사이드 보자 언제 왔어요? 왜? 아니, 그리언니 한 장 보려고 아니, 이게 또 여자 꺼 아닌가? 이게 또 여자 꺼 아닌가? 이거 뭐 얘기야? 남자 꺼 같아 눈이 너무 강조되어가지고 이게 메모라서 당장 이어세요 당장 이어세요 그리고 나아볼게요 강섭씨 자! 불판! 완전 타이트! 완전 타이트! 같은 게 되게 좋아해 찍은 것 중에 제일 좋아하는 것 같은데? 강섭이 머리를 그대로 했어야 하나 대단하고 있어 공개 해약 해약 참고 Прав